민수 씨, 이번 주말에 뭐 해요? 시간이 있으면 같이 영화 봐요. 아, 미안해요, 유진 씨. 저는 이번 일요일에 기타 동호회에 가요. 기타 동호회요? 와, 민수 씨 기타 잘 쳐요? 아니요. 조금 칠 줄 알아요. 관심 있으면 유진 씨도 같이 가요. 저도 가고 싶지만 기타를 칠 줄 몰라요. 괜찮아요. 저도 동호회에서 처음 배웠어요. 가면 좋은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요. 그럼 같이 가요. 그런데 그 기타 동호회 이름이 뭐예요? 소리사랑이에요. 일요일 몇 시에 모여요? 오후 2시에 강남역 앞에 있는 연습실에서 모여요. 모임에 오는 사람이 많아요? 보통 열다섯 명쯤 와요. 아, 그리고 회비는 한 달에 만 원이에요. 알겠어요. 그럼 일요일에 만나요. 일요일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